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읽는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추천서를 하나 썼어요. 화면 보면 여러분 바로 보이시죠? 이겁니다. 블랙아웃 나는 왜 민주당을 탈출했나 라는 책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서운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 추천서를 부탁받거나 서평을 부탁받거나 어디 와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안 합니다. 한 10번 부탁받으면 10번 다 안 하거든요. 제가 잘라서 이런 게 아니고 제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걸 부탁하셨을 때가 아마 2월 중으로 생각이 나는데 일단 대선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추천서를 부탁하시는 분의 어떤 메일에서 느껴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럼 해드리겠다. 그때 제가 아마 부산 세계로 교회 갔었을 때입니다. 그 세계로 교회 강연을 준비하고 부산에 내려가고 또 올라와서 또 다른 일정하고 되게 저도 좀 버거웠었던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알겠다 해드리겠다 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보내주신 원고 프린트해서 읽고 이제 써드렸죠. 그럼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책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이 표지가 굉장히 표지가 기가 막히다. 저는 처음에 이 표지 봤을 때부터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미 캔디스 오웬스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할까요? 제 표현으로는 서구 문명주의자들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에서 공부하셨거나 뭐 국제정세를 공부하시거나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될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깨어있는 기독교 지성인들 역시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가 어둡다 보니까 오는 단점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두우면 어둘수록 여기서 딛고 폭발하는 어떤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교보문고 종교부문 3위, 4위가 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보면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흐름대로면 한 5년 뒤면은 거창한 진짜 위대한 사역을 할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뭐랄까 청년들이 나오겠다. 제가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미래 전망이 어둡지 않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책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기쁜 게 뭐냐면 이런 책을 한국에 번역하는 어떤 이런 브릿지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적인 지형이 점점 바뀌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책에 제가 추천서를 써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보문고 화면입니다. 교보문고 화면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리보기입니다. 미리보기. 이 책에 대한 찬사 이러면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추천서를 비슷하게 써주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제 얼굴 때문에 짤리네요. 이게 제가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책 읽는 사자라서 이 순서가 이쪽에 배치가 아마 된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추천사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여하간 여기 누구 누구시지 이충근 이충근 박사님 께서 여기에서 추천서를 써주셨네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써달라고 해서 그냥 썼는데 책이 나온 거 보니까 아 이런 분께서도 추천서를 썼구나. 뭐 이렇게 그제서야 저도 구경을 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 얼굴을 잠깐 위치를 바꿀까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기독교인으로서 썼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썼고 또 아무래도 제가 자칭 예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책 내용도 내용인데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큰 상징이다. 저는 여기에 좀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서점에서 누가 뭐라고 했지? 라고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펴보실 때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제 독자 중심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캔디스 오엔스도 이제 미국을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면 유대 기독교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젠틀이고 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지성이거든요. 한국 기독교인이 이런 걸 전혀 모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다리가 나지는 거다. 미국과 한국의 끊어졌던 영적 다리가 나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또 정치는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했던 이런 반지성이 점점 걷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한국에 기독교 세계관 부흥이 드디어 일어나는데 최퍼목사님이 40년 전부터 얘기했던 바로 그 고대했던 부흥이 한국당에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게 제 믿음의 선언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막 훌륭하신 분께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5년 안에 걸출한 기독교 농객 기독교 보수주의 농객 또 정말 세상 속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쏟아져 나올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이런 무지함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하간 어찌됐건 승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하간 그래서 이런 추천사를 썼다 이런 추천사를 썼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 책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게 세상에 여기 뒤에도 이걸 제가 쓴 것들을 야 역시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 넣었던 걸 책 뒷표지에도 썼군요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안목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다 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썼는데 참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간 여러분들 이 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돈으로 직접 사십시오 진짜 내가 힘들면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시고 책 같은 거는 여러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제가 쓴 책은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사십시오 많이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저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앞광고 뒷광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미국에서 인종 문제에 관심 있거나 미국 분들이 또 이제 해외에서 여러 인종과 섞여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크게 와닿으실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추천사를 썼을 때 주안점을 둔 게 한국에서 이 책을 읽는 게 뭘 의미하는지 유기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좀 덜 할 수 있다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 민주당이 했던 정말 여러분 진짜 이 환경 문제 환경 탈레반들의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누가 종용하고 누가 그걸 배설하고 있냐 미국 민주당도 아주 대표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보실지 몰라도 미국에 계신 분인데 기독교인이 미국 기독교인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여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위선과 거짓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오버랩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크게 오버랩이 될 것이다 흑인 분인데 우리가 흑인은 무조건 민주당 이런 법칙이 지금 깨지고 있다 깨지고 있다 이 여자분도 지금 MZ세대 아닐까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운 세대가 지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